안녕하세요. 반호와의 성형외과 오창현 원장입니다. 양학수술도 다른 모든 수술과 마찬가지로 몸의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술 회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몸 상태를 잘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학수술 전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술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그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감기 같은 경우도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취하는 과정 중에서 인후부, 목이나 목천장 쪽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마취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깊은 폐의 안쪽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감기나 열이 있는 상황에서는 수술은 당연히 연기하는 게 맞고요. 또 몸이 많이 피곤해진 상황에서는 수술 후에 고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컨디션을 회복하신 다음에 수술하는 게 좋겠죠. 화장하고 오셔도 어차피 다 지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다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은 안 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세 나신 다음에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끔 너무 끈끈하지 않은 수분크림 정도를 가볍게 바르시고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상담 시에 본인이 드신 약이 있으시면 미리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약들은 수술에 방해를 주지 않지만 어떠한 약들은 또 수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는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약 복용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시면 수술하는 날 수술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예 수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리 기간을 조절한 약을 쓰기도 했거든요. 지금은 수술이 발전하고 수술 중 출혈량이 사실은 크지 않기 때문에 생리는 수술에 크게 방해되진 않습니다. 다만 수술 후에 본인이 좀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에서 스스로 느끼는 불편 때문에 생리 기간을 피해서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음식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위에 음식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죠. 쉽게 말하면 마취를 하거나 수술 과정에서 위 속에 남아있는 음식물이 역류를 해서 기도로 들어가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음식물이 위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 전날 액체류밖에 안 드셨다? 그럼 6시간도 충분하죠. 하지만 고체 형태의 식사를 드셨다고 할 때는 8시간 금식이 원칙입니다. 금연 자체가 수술의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데 담배를 피우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폐에 아주 미세한 염증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가래가 좀 많이 있게 되죠. 이런 가래들은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체온을 상승시킨다든지 수술로 발생되는 가래가 더해져서 수술 후에 굉장히 불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일주일, 최대 2주 정도에 끊어주시면 수술 후 회복 과정에 본인이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술 같은 경우는 수술 전날 포금하신 분들이 사실 없으시겠죠. 하지만 어쨌든 술이라는 게 우리 몸이 들어왔을 때 간을 통해서 대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수술 중에 투여하는 많은 약들, 본 수술 후에 먹는 항생제들 역시도 간을 통해서 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이 피곤한 상태라면 아무래도 약물에 대해서 적은 빈도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술도 마찬가지로 간을 쉬게 한다는 의미로 가급적 일주일 전, 최대 2주 전에 금주를 해주시면 회복 과정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혹시 약 수술 전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극심한 다이어트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간혹 이제 수술 후에 더욱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신 분들이 있는데 건강한 다이어트는 문제가 없지만 정말 극단적인 다이어트 혹은 몸을 너무 피곤하게 한 다이어트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 수술 후에 입원을 하는 이유는 환자가 편안한 회복 과정을 저희가 도와줄 수 있어서 입원을 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크게는 얼굴에 생긴 붓기가 숨쉬는 통로를 좁게 만들어서 숨쉬기 불편해지지 않도록 저희가 도와주기 위해서거든요. 만약에 수술 후에 집에 바로 태어나신 후에 숨이 답답했을 때에는 생각보다 안전한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꼭 입원하셔서 저희가 숨쉬는 통로인 호흡할 수 있는 길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안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병실에서 입기 불편하시면 저의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기 때문에 병원에 하루 일찍 오셔서 입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병원에서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제공되기 때문에 특별한 준비물은 없는데요. 그래도 약수술하게 되면 3일 정도 병원에 계시니까 지루하지 않게 보내실 수 있는 책이라든지 음악 좋아하시면 음악 미리 다운로드 잘 받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약수술은 아무나 그냥 예뻐지게 사는 수술은 분명히 아니니까 약수술이 무슨 소원을 이뤄진 수술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약수술에 대해서 너무나 불필요한 공포감? 그럴 필요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수술이거든요. 약수술은 대부분 부정교와 턱관절의 이상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하는 수술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술법이니까 너무 과도하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과도한 기대, 과도한 불안 둘 다 좋지 않습니다.